자, 보세요. 우와! 속도는 제일 느리게 했습니다. 23발 보여요? 총 한 번 쏜거야. 근데 한 번 쐈는데 아홉 발이 날아갔어. 진짜 이 영상은 절대적으로 배그가 봐야 돼요. 그리고 배그가 이 영상을 보고 부디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널리 퍼지게 정말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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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에 뿌려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제발. 5,300시간을 해온 유저 거의 뭐 원년 멤버거든요. 근데 요즘 특히 배그가 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진짜로. 초반기에는 배그 핵들이 재미라도 있었어. 진짜 뭐 날라다닌다던가 눈에 딱 보이는 핵들이었죠. 진짜. 근데 요즘은 핵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교묘하게 쓰고 있어. 진짜. 그래서 요즘 착한 기본 기존 유저들이 떠나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핵쟁이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핵을 쓰는 그 핵쟁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영상 보시죠. 일단 이 친구가 핵인데 잘 보세요. 진짜 아주 잘 보셔야되요. 소리 들리죠? 근데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벽 뒤로 절제요. 와? 와 아 어딘줄 알고 와 C컵했다 진짜 이때는 진짜 C컵했습니다. 이것도 보시면은 뭐 아실건데 볼 필요가 있을까 이쪽 일단 봐보시죠. 예 자 이거 에임도 완전히 따라가죠. 벽뒤에 벽뒤죠. 어떻게 보면은 벽뒤를 정확하게 알고 보는거에요. 지금 보시면은 와 진짜 1에 오차도 없어 오차범위가 제로야 제로 진짜 와 아 이거 하하하하 아 이거 에 저 속도 1로 되어있어요. 1 정상속도입니다. 근데 이 친구 오른쪽은 안보였죠. 지금 와 와 와 와 와 와 지금 살짝 보시면은 살짝 보시면은 이 친구가 지금 양쪽 가운데를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보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체크를 하고 있는거죠. 이동하는 거를 바로 죽이려고 어 그리고 보여서 이제 돌려서 쏜거죠. 네 그겁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얘기를 한 진짜 교묘하고 요즘 배그가 이렇게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런거 본적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거에요. 대케모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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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와 와 뚝배기 한 반만 보였는데 저거를 자 보세요. 아 씨 아 이때 죽였어야 했는데 제가 못죽여갖고 이때 어 방금 보셨어요?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. 다시 이게 레전드에요. 이게 대케모류 아닙니다. 이거 제가 제 그 방송 방송중에 만난 애들인데 방송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대케모류가 아니에요. 그리고 레전드인게 자 23발이죠. 23발 23발입니다. 분명히 23발 잘 보세요. 속도는 제일 느리게 했습니다. 23발 보여요? 총 한 번 쏜거야. 근데 한 번 쐈는데 아홉발이 날라갔어. 와 그럼 쟤는 원조야. 와 어떻게 박히는거야 아홉발이 대체 여기 아홉발이 다 박힌거야? 와 미친 요즘 요즘 이래요. 핵이 핵이 이런다니깐요 요즘.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로 좀 많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.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랜법 같아요. 약간 랜선을 건드리는거 같은 느낌이에요. 얘는 저희들이 봤을 때 멈춰있는거 같이 보이지만 얘는 움직이는거인거죠. 에 총을 쏘고 나가는 그런거죠. 소름이 돋아요. 진짜 자 여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. 요즘 다시 나오게 된거 같아요. 이런 핵이 벽둘이죠 벽둘 에 잘 보세요. 자 보세요. 저 오른쪽에 있는 분들 어우 쉣 오른쪽에 있는 분들 분명히 벽뒤에 있는데 벽둘에서 맞는거거든요 지금 이거 자 저쪽 시야로 보여드릴게요. 맞은 부분 없는거 같은데 어디 맞은거야 이 친구는 하긴 맞은 부분 있을리가 없지 벽을 뚫어맞았는데 아니 벽 뒤잖아 이거 지금 맞죠 이 벽 뒤야 지금 이거 이걸 맞춘다니까 지금 이 사람 머리가 저 사람이나 일자로 되게 되면은 완전 벽 너머야 벽 너머인데 이걸 맞춘거라니까 요즘 핵이 미쳐 돌아갑니다 진짜 와 이것도 보면은 정확하게 뚝배기 에임이 가죠 와 빨리 가는게 아니에요 자 서른두발이죠 서른두발 잘 보세요 와 와 와 와 지금 죽었죠 죽었는데 서른두발에서 몇발 쏜거야 일곱발 샀네 일곱발 어 일곱발 쏘고 지금 잡은거에요 와 와 자 잘 보세요 서른두발이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절대 이거 데케몰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방금 죽은 사람도 벽 뒤에 있는데 뚫어서 맞은거에요 예 뚫어서 맞은겁니다 네 뚫어서 맞은겁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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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미니 이런 난사는 솔직히 말하면은 흔해요 요즘에 개나서나 핵들은 이렇게 다 쓰더라구요 요즘 개나서나 다 쓰고 그 멈췄다가 한번에 총알 확 나가는거는 정말 보기 드문 부류이긴 해요 그리고 이 친구 잠깐 볼게요 저거 잠깐 보이죠 네 친구는 좀 애매해요 핵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아 어우 나이스 어우 개빨랐죠 예 그리고 핵쟁이 참교 갑니다네 이런 놈들이 치킨을 먹어선 안되죠 아 아이 못살렸어 자 저 친구 핵쟁이죠 바로 조졌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